자 오늘은 소관이 몇 가지 좀 얘기할 것들이 있네. 먼저 앞으로 좀 방송에 대해서 많이 변경사항들이 좀 존재를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소관이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해두긴 했지만 도저히 심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구려. 오늘 얘기 안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더구나. 그래서 오늘은 소관이 좀 앞으로 방송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을 좀 얘기할 예정이네.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걸세. 하지만 소관은 앞으로 이 규칙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방송에 대해서 앞으로 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소이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네.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게나. 소관이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 것은 아니요. 전체적으로 좀 느꼈던 것들이나 좀 참았던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네만 아니 대감님 맨날 맨날 뭐만 하면 바뀌고 뭐만 하면 바뀌고 뭐 이번에 그냥 기강잡기입니까? 기강잡기는 아닐세. 솔직히 말하자면 기강잡기는 아니요. 기강잡기가 아니라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소관이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했데만 좀 도저히 안 고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경고 한 번 뒤에는 바로 그냥 유배를 보낼 생각이오. 원래는 한 명이라도 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. 놓아줄 건 놓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이야기할 것들은 슬픈 얘기들이니 잘 들으시기나. 오늘 왜 소관이 유배 설명회를 하느냐. 이때까지 소관이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는 거요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소관이 급발진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게나 소관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방송 진행이 불가. 방송 진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. 왜? 흐름을 끊는 후원들. 소관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데만 사실 어제도 뭐라 하려다가 좀 참았소이다. 명문가가 되려는 후원이 있다. 이게 뭔 소리냐. 어설프게 웃기려고 해. 근데 문제가 뭐냐. 이게 흐름을 끊는 후원이랑 연결이 돼버리네. 이해했는가. 그리고 왜 그걸 가장 크게 느꼈느냐. 방송 시청자 유입이 거의 없어졌네. 이게 뭔 소리냐. 여기서부터 전부 시작되는 것이요. 전체적으로 아예 방송 자체에 좀 문제가 무리가 가기 시작하더구려.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. 새도가들이 자꾸 탄생하네. 이게 뭔 소리냐. 자 이거 대해서 소관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았네만 도저히 참다가 요번에 말하는 것이요. 방송 망해요. 식구금 걸어주세요. 대감 지켜줘야 돼. 이거 그냥 자네들이 불편한 거잖아.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 자네들이 불편한 걸세. 뭘 지켜주는가. 종이품이나 됐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없어요. 적어도 살이 분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이품까지 올라서이다. 그래서 소관이 대신에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그냥 냅뒀소이다. 이거 전부 다 냅뒀소. 심지어 이거는 한 번 얘기했었네. 이거는 한 번 얘기한 것도 좋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물타기를 시도를 하더구려.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네만 동일 인물이 좀 많았소이다. 전체적으로 소관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네. 앞으로 소관방송은 남성향도 아니고 여성향도 아닐세. 그러니까 제발 좀 이상한 글자 붙여서 분류하지 말게. 소관방송은 그냥 재미야. 그냥 순수 재미 쪽으로 갈 생각이야. 순수 재미 아니면 가끔씩 매운맛도 들어가겠지. 여러 가지가 섞인. 그렇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재미요. 웬만하면 이쪽으로 갈 것이요. 웬만해서는. 그리고 소관도 이걸 좋아하고. 담백한 맛으로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봤는데 불편하면 그냥 글을 적지 말게. 앞으로 물타기하는 행동이나 대감 지켜줘야 되나 이런 글 같은 거 올라오면 그냥 다 임시 차단할 것이요. 미리 말했소이다. 이제부터는 안 봐줄 거야. 도저히 참으려고 했네만. 자네들 불편한 거 의견 표명하는 건 괜찮네. 차라리 전자서신을 보내. 그게 훨씬 나아. 만약에 이거 하다가 걸린다 앞으로. 세도같이 다다가 걸린다. 1회 때 임시 차단. 2회 때 유배. 바로 보낼 예정이요. 유배는 그럼 언제 풀어줍니까? 내 마음대로 풀어줄 거다. 사실상 이해됐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게. 소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도가 자체의 이런 행위 이제 금지네. 소관 방송. 진짜 미안하지만 소관 방송 망해도 내가 망해. 자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해. 그리고 다 신경 써서 하는 걸세. 제발 방송 망한다. 그리고 이건 왜 적는가 계속. 이거 왜 적는데. 무언의 압박인가. 심지어 문제가 무엇이냐. 이러면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적어. 그럼 다음도 또 이렇게 적어. 단체로 상수하러 올라온 것인가. 이것도 고증이야. 이제 이런 행위 전부 다 잡을 것이오.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원래는 하나하나 찾아온 자들이 너무 다 고마웠네만 세도가 행위는 전면 금지요. 그러면 대감님. 전 진짜. 진짜. 진짜 걱정이 돼서 말한 겁니다. 아 그거 뭔 줄 아는가. 그거 소관이 알고 있네. 무슨 병인 줄 아는가. 충신병일세. 좀 자네 아픈 거야. 정신 차리게. 이거 충신병일세. 이건 충신이 아니야. 충신병일세. 그래도 나는 꼭 얘기는 해야 되겠다. 답답해서 못 살겠다. 잘하니 전자서신 보내. 전자서신으로 보내. 그러면 내가 읽을게. 소관이 읽어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면 답장을 안 해주겠지. 그리고 선을 넘으면 아예 그냥 소관이 경무청에다가 상소 보낼 수 있게끔. 차라리 전자서신으로 보내게. 깔끔하게 하자. 물론 나도 매운맛 싫어해. 매운맛은 나도 싫어해. 소관도 매운맛 좋아한 편은 아니세. 방송 봤으면 알 것이요. 소관도 매운맛은 안 좋아하네 별로. 물론 가끔씩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오. 웬만함에서는 맨날 매일같이 고추장만 퍼먹으면 장병 생기네. 쌀밥을 처먹어야지 왜 자꾸 고추장만 먹으려고 하는가.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 방송이 매일 있지가 않네. 어쩌다 한 번이야 심지어. 그리고 자꾸 명문가 되려고 어설프게 웃기려고 후원하는 자들 있네만. 진짜 미안하네만. 자네 10번 공을 던지면 9.5번 실패하네. 아니 대감님도 실패하잖아요. 대감도 농담 실패하잖아. 근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. 난 방송이잖아. 그럼 자네도 방송을 하게 해. 자네 방송하게. 방송하시게 나보다 재밌으면 시청자 더 많겠지. 혹은 정기수 시장 들어오게. 그래서 소관 능력해 주게. 제발 부탁하오. 오늘 좀 말이 몇 개 나오긴 하네만. 미안할세. 앞으로 후원 선 넘는 거는 그냥 돈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넘겨버릴 것이오. 나작향. 댓댓글 금지요. 그냥 답글은 달 수 있대. 그 답글에 달아서 계속 대화하듯이 달지 마시오. 그러면 대감님 진짜 달아야 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. 노비. 노비 지원소 빼놓고는 달지 마. 노비 지원소만 대댓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요. 그리고 하나 더. 아니. 소관 방송이랑 제발 관련 있게 보내주게. 이거 제일 기초적인 게 이거 왜 못하는가. 후원 왜 보내는 거죠. 나랑 소통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야. 소관이랑 소통하려고 보내는 거 아닌가. 그런데 자네가 뭔데 공지를 하는가. 그리고 방송에서 너무 기초적인데 지키질 않아서 소관이 얘기 좀 하겠네. 방송에서 너희들끼리 왜 대화를 해. 그렇게 대화하고 싶으면 특이도 가시게. 소관 방송 생방송을 하고 있으면 여기 글상자에다가 누가 적어놓으면 그걸 또 달아가지고 답글을 적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구려. 이거 어디서 해요. 그거 어디서 하면 됩니다. 이걸 생방송 글상자에다가 그걸 이렇게 적어서 하더구려. 뭐 자네 뭐 그건가. 무작위 담소요. 오늘 뭐 트위치에서 하는 무작위 담소인가. 새로운 상대와 만나서 담소 나눌 건가. 그거 아니잖아. 자네들끼리 얘기를 하지 좀 말게. 제발 부탁이야. 이건 기초잖아. 또 이러면 이제 질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일세. 어 막 취업 해서 첫날 등청했는데 자랑은 안됩니까. 좀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가. 너 매일같이 자랑할라고. 이거 매일같이 소관한테 방송 올 때마다 이거 자랑할라고. 아니잖아. 이런 건 괜찮아. 한 번씩 이런 건 괜찮네. 그럼 소관도 이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일기 쓰시지 적는 자들도 있소이다. 후원을 통해서. 후원 일기도 금지해야 돼. 근데 왜 자꾸 자기 등청퇴청한 걸 나한테 왜 보고를 하는 거야. 난 관리야. 어느 상단 소속 직원이 아니고. 좀 일기 쓰지 말게. 그냥 소관이 말하고 싶은 건 일기 쓰는 자들 말하는 것이오. 확실하게 얘기할 거 다 얘기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규칙 아마 뜰 것일세. 또 규칙 몰랐다 이런 헛소리 할까봐 아예 띄울 것이오. 그 광경마다 띄워가지고 보고 안 지켰으면은 확실하게 목을 자를 수 있게끔. 아니 효수에서 안 끝난다. 이건 부관참시다. 분명 말했소이다. 3월 1일까지 걸리면 부관참식까지 가네. 끝났어요. 그치요. 소관이 할 얘기는 이것뿐이었소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